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어느 분께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잠깐 컨텐츠에 참여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뭐냐면 100m 측정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님 저 브이로그 찍을 건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터 김두현입니다 오늘 한반도 들어왔습니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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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일요일 아침부터 대단하다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저 지금 촬영 끝나고 하체에 지옥 빠지러 왔습니다 쫌 가중량으로 안하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게 한 번 강도를 낮추니까 너무 하기 싫네요 자체 대충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일요일에 원래 하체 안 하는데 운동 안 하는데 어제 제가 일 때문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오늘 했습니다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지 집에서 쉬어야지가 아니라 저녁에 또 저녁 약속인데 그래도 저기 맛있는 거 먹는 약속이니까 좀 이따 맛있는 거 먹고 일요일이니까 지금 스시시정대라는 곳에 왔는데요 맛있게 한 번 먹어보고 다음에 또 오고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들어가서 맛이 어떤지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밥 햄 아이언빈 맛있어요? 네 맛있어요? 굿 굿? 굿 반가 형 건toi 굿 빈둥이들이 드세요 굿 굿 일단 아 빈둥이 아 그게 바로 빽 하자 이로고 2분짜리 fonctionne 이오 어디? 눈이 어딨어? 어 있네 여기 맛있겠다 저희 제로사이다 칠성으로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칠성이요? 아 괜찮습니다 전 펩시가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간담이에요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자 아 근데 녹차에 카페인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 진짜로 계속 찍어야지 영상 소스가 나온다고 아 잠시만 멍게 누가 졌어 또 어 지금? 오 오 쏙같아 쏙 어 쏙이라고 합니다 나 남의 출신이야 쏙 알아 개껄에서 좀 잡았다고 니가 잡아서 먹었어? 응 잡아서 할머니랑 나랑 잡아서 먹었어 삶아서 먹었지 진짜로? 어 숫자로 쏙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서 잡는거야 이렇게 해서 쏙 내가 한꺼부터 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한라봉이에요 이게 뭐예요?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입니다 유자도 많이 따르지 유명한거지 유명한거지 남의 유자가 유명해 남의? 유명해 유명해 왜냐면 우리 나 살 때 그 뒤에 유자도 한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유자 따는 길다라는 싹뚜까이 같은 거 있어 그치 남의는 뭐 이런 곳인데 대체 남의는 복눈썹 남의 거기 명칭이 원래 복눈썹 남의야 아니 진짜로 나 거기다가 응 쏙 쏙 쏙 쏙 입에다 쏙 넣어 쏙 쏙 쏙 쏙 지금 드린 건 아직 아니고요 아니 아니 오히려 큰한데 네? 못 참치긴가요?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기계하네 차례야 참치? 아 참치라서 못 참치? 나 그냥 따라 한 건데 흐흐흐흐흫 루이 셀스는 이길 수가 없어 루이 지 앞으로 나오면 될 수도 있지 말고 이때 지금 네 채널를 제가 홍보해야지 홍보해지 네 여기서 잘만 하잖아 바로 5만원으로 갈 수도 있어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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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 정도만 안 돼 배우나봐 알지 잘 못하겠어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어 5만원은 도로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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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은행꼴 은행꼴 맛있지 은행꼴 진짜 맛있어 은행꼴 옆에 탑댄스씨 탑댄스씨 은행꼴 옆에 은행꼴 옆에 은행꼴 옆에라면 어디 은행꼴인지를 모르는데 무지개처럼 깔아주셔요 아 그 약간 색깔별로요 색깔별로 고맙습니다 잘 get it 은행꼴 루이 빨리 뭐 해봐 뭐해봐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거야 은행꼴 와 맛있겠다 은행꼴 누가 뭐야 와 맛있겠다 야 이거 근데 옷 사왔지? 옷 사왔는데?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나 여기 들어온 거 같지? 맛있게 들어온 거 같지? 근데 뒤에 익숙한 그거였어요 음 맛있다 생각 중이죠? 지금 뭐 하나 해야 될까? 시청했는데 음식인데? 놀라고 오늘 점심도 초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로? 두 끼에 의해서 생각하면 좀 심한데? 근데 초밥이랑 사실은 다른 거 먹었거든요 난 콩고기 지방에 먹었네 콩고기 지방에? 닭가슴살 추가해서 먹었어 굿 근데 요즘엔 그거 닭가슴살 병원이 스테이크로 안 오고 아니 니가 스테이크를 안 시켜서 그래 닭가슴살 카레를 시켜서 그래 아니 근데 닭가슴살 카레에 스테이크를 추가했는데 닭가슴살 스테이크 카레에 선생님 갈치다 온다 어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마펜 좀 해주세요 음 맛있다 밥 양은 좀 괜찮아? 어? 한 번 먹어보고 몇 갠인지 한 번 한 번 먹어보고 몇 갠인지 한 번 계란빈이 60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계란빈이 60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냄새 한 번 맛셔볼게요 어때? 뭐 해? 뭐 해? 계란빈이 어? 계란빈이요? 일정 가기 전에 운동하고 가려고 아침 일찍 지금 움직이고 있어 누구냐 너 뭐야? 뭐야? 왜? 나 브이로그 유튜버잖아 네? 나 브이로그 유튜버라고 너? 나 브이로그 유튜버잖아 너 어제 시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이틀 정도 해야 분량 나올 것 같아 너도 내가 많이 찍어줘야 되네 아니 나 운동하는 거 지금 그만 찍으려고 식상해서 운동은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이야? 어 내 브이로그에서 운동 좀 그만 보고 싶어 나도 내가 그만 보고 싶어 근데 운동 밖에 없잖아 열심히 두지런히 여러 가지 한 번 살아야겠다 오늘 일단 오늘 일이 있었어가지고 일하고 저 집에 왔습니다 야! 티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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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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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소 좀 귀가 시간이 좀 빠르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뭐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따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브이로그는 언제 꽉 찬 내용으로 이루어질까 다음 브이로그 아니 점점 발전하는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쐈다가 디가 닥